우리나라 진짜 행복한 거야 여러분.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야. 내가 네팔을 되게 자주 갔거든. 네팔을 한 7번 갔나? 매년 가요. 매년 가는데 사실 올해는 내가 못 갔어. 올해는 알지만 코로나 때문에 전혀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매년 가서 도와주고 하루는 가는데 내가 네팔 가서 놀란 게 있어. 여러분 그거 알아? 네팔 애들이랑 만나잖아? 네팔 애들의 꿈이 뭔지 알아? 최고의 꿈? 우리 같으면 지금 뭘까? 의대 가는 거야. 서울대 가는 거야. 이런 게 지금은 우리 수험생들한테 어찌 보면 최고라고 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잘 봐가지고 최고의 좋은 대학 갈 거야 이거잖아. 그치? 근데 걔네들을 만나잖아? 걔네들의 꿈이 뭔지 알아? 한국 외국인 노동자로 오는 게 1번 꿈이야. 알아?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오는 게 1등 꿈이라고. 내가 듣고 되게 놀랬어. 어? 이랬거든.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 여러분 아나운서라는 직업 어때? 좋은 직업이지. 그치? 아나운서가 한 달에 얼마 받는 데는 줄 알아? 그 나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30만 원 받는 데. 아나운서. 그 나라에서 아나운서 하면 성공한 거 아니야. 테레비에 나오는 아나운서 하면. 그치? 근데 그 아나운서 한 달 월급이 한 30만 원 된대. 그리고 그때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스튜어디스 있잖아. 그치? 승무원들. 승무원 월급? 뭐 15만 원, 20만 원? 안 된대. 그게 한 달 월급이야. 근데 나름 그 사람들 거기서 그래도 성공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잖아. 그치? 좋은 직업, 직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근데 한 달 월급이 그것밖에 안 돼. 근데 생각을 해봐. 외국인 노동자로 나갔어. 그럼 외국인 노동자로 우리나라에 왔어. 우리나라에서 월급 얼마나 받니? 그래도 막 열심히 일하면 2, 300만 원 받잖아. 그러면 그 나라에서 성공했다라는 사람의 월급의 10배를 받는 거야. 10배.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노동자 나가는 게 1번이야. 근데 그중에서도 중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국인 노동자 나가는 데가 많지만 그중에 무조건 1등이 한국이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여러분 한국은 어때? 치안이 엄청 좋잖아. 그쵸? 우리나라 치안 엄청 좋잖아. 사실. 우리나라 밤에 막 돌아다녀도 안 죽어. 그치? 아무리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도 인권 다 보장해 주려고 하잖아. 우리나라는. 그쵸? 근데 이제 사실 뭐 중국이든 다른 나라는 안 그렇대. 막 가서 죽기도 하고 그런데. 죽어도 뭐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막 그런데. 그래서 1등이 뭐냐면 한국 외국인 노동자로 오는 거야. 여기 오는 게 1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 아니야 우리? 뭐 지금 이렇게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감사한 거야. 우리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 막 뭐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을 만나보면 좀 마음이 아파. 야 어떻게 1등이 한국인 외국인 노동자라고. 그렇죠? 여러분 봐. 우리나라의 네팔에들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 나라의 최고 엘리트들이야. 최고 엘리트. 오는 게 쉽지 않아. 한국어 무슨 시험 다 패스해야 된대. 그래서 봐라. 너네 뭐 외국인 노동자 네팔에들 와 있다고 하면 한국말 웬만큼 다 하죠. 그치? 한국 대화 다 돼. 그러니까 걔네 되게 똑똑한 애들이래. 그 나라의 진짜 최고 엘리트들이야. 근데 걔네들이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국에 와. 한국에 와.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와. 근데 진짜 마음이 그 얘기 듣고 내가 와. 진짜 마음이 좀 그랬어. 그리고 내가 이제 네팔에 이렇게 막 갔는데 한 7년 전에 처음 갔을 때. 7, 8년 전에 처음 갔지. 그때 처음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철수라는 애를 만났어. 철수. 이름이 철수야. 철수. 철수. 외국인 노동자야. 그러니까 네팔에야. 네팔에인데 한국 이름이 철수래. 근데 얘가 이제 어떤 애냐면 나이가 그때 30살 그랬어.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20대 때 이제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로 온 거야. 와가지고 어디서 얘는 이래냐냐면 낚시터에서 일했대. 낚시터. 근데 뭐 얘 말이 자기 낚시터에서 일하다가 테레비도 한 번 나왔대. 뭐 그때 무슨 이독화 씨 무슨 뭐 낚시하는데 자기가 거기서 같이 도와주고 해서 자기 나름 그 낚시터에서 유명했대. 철수 그러면 애들이 막 다 알고 막 그랬대. 그래서 저기 막 테레비도 나왔었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낚시터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10년 가까이 일을 했어. 10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일을 하는데 10년을 일하면서. 뭐 당연히 한국말은 엄청 잘해. 완전히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엄청 잘하고. 그 다음에 뭐 10년 동안 일하면서 네팔에 자기 형제가 7남매인가 7형제인가 있어. 7형제 전부 다 집 다 사주고. 집 다 사주고. 생활비 다 보내줬대. 대단하죠.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일하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또 네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가 생겨서. 이제 한국에서 그 낚시터에서 일하던 거 이제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팔로 와서 여행사를 차린 거야. 여행사. 여행사. 그 돈으로. 여행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한국인 전문 여행사를 차린 거야. 근데 그때 그 첫 번째 그 여행사를 이제 접한 게 우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뭐 가이드 해주면서. 우리 이제 뭐 성교한다고 갔으니까. 여기저기 내가 이제 동행하면서 갔는데. 오우. 뭐 대단히 내 여행사 사장님이 된 거죠. 근데 이 철수가 되게 웃기는 게. 하여튼 말 되게 잘해. 완전 한국 사람 이야기하면 대화가 다 돼. 뭐 괜히 이런 농담도 해. 뭐 이따가 밤에 이제 가서 우리 들어갈게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철수는 철수하겠습니다. 막 이러고 말도 안 되는 게 개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야 막 이러고. 그런데 그런 식의 개그까지도 다 돼. 말을 엄청 잘해. 엄청 잘해. 근데 이 철수가 대단한 게. 몇 개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철수랑 잘 만났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연도에 갈 때도. 당연히 철수를 찾았어요. 철수를 또 찾았어. 철수를 만났다? 근데 이제 어우 잘 되고 있대 여행사. 그래서 어우 그러냐고 하는데. 신기한 거. 1년 만에 만났거든. 근데 철수가 한국말을 잘 못해. 되게 웃기는 얘기지. 그러니까 철수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한국말을 완전 한국인처럼 했어 정말. 네팔 사람인가 싶으니까.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면 조금 어색하잖아. 약간 어색하긴 했는데. 웬만한 농담이고 뭐고 대화가 다 돼 그냥. 엄청 잘해. 근데 1년 있다 갔더니 대화가 되지. 대화가 되는데 잘 안 돼. 우리가 말을 되게 빨려고 하다다다다 하면. 뭐라고요? 이렇게 나와. 근데 여기서 이제 느낀 거. 아 우리가 이제 영어 외국어를 할 때도 외국인이 딱 그럴 것 같아. 이게 영어는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해외 나가서 막 하면 엄청 잘하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뭐 영어 잘 안 쓰다가 이렇게 좀 있으면. 아마 외국인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 말을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1년 만에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막 이랬더니. 아 이게 좀 잘 안 쓰고 이렇게 조금만 하니까 이게 좀 떨어지네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제 외국어는 그렇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교훈이지만. 아 말도 안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교훈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철수가 낚시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맨날 거기 사람들이 라면을 그렇게 끓여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얘가 이제 라면을 그렇게 끓여다 주고 또 얘가 김치찌개를 그렇게 잘 끓인대. 김치찌개를 잘 끓여다 주고. 그거 보니까 거기다 미원을 이렇게 좀 잘 넣는 거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여행사를 차렸는데. 그 여행사도 차렸지만 그 옆에다 뭐도 차렸냐면. 음식점을 식당을 하나 차렸어. 한국인 식당. 이름이 경복궁이야. 경복궁이라는 한국인 식당을 하나 차렸어 얘가. 그래가지고 우리 갔더니 아 제가 식당을 차렸는데 제가 맛있게 안 들어서. 갔다? 갔더니 거기서만 파는 게 뭐 삼겹살. 그 다음에 뭐 김치찌개. 그 다음에 뭐 라면 이런 거야. 근데 이게 언제 해외에 나가면 그런 거 되게 먹고 싶잖아. 엄청 맛있어. 완전 한국인의 맛이야. 일단 미원을 엄청 쳐. 라면으로도 미원을 엄청 쳐서 주는데. 엄청 맛있어. 그래가지고 그 경복궁 식당이 대박이 터진 거야. 비싸게 또 되게 비싸게 봐도. 근데 어쨌건 대박이 터진 거야. 그래서 그 네팔 쪽에 온 한국인들은 다 와서 거기서 막 오늘 빠글빠글해 정말. 그래서 얘가 또 막 그 식당을 해서 돈을 또 엄청 벌었어.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매년 갔어 사실. 근데 갈 때마다 한국말은 점점 못해. 그리고 얘가 점점 뭐 식당도 잘 되고 뭐 여행사도 잘 되니까 약간 교만해졌어. 얘가 약간 이렇게.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런 헝그리 전신이 없어 얘가. 약간 잘 나타나지도 않고 이래. 그러다가 재작년에 갔을 때. 재작년에 딱 갔더니 호텔을 지었어. 호텔. 호텔을 지은 거야 호텔. 그래서 우리가 자기네 호텔로 모시겠대. 호텔을 지은 거야 호텔을. 물론 이제 그 호텔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호텔은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모텔 같은 느낌이긴 한데. 물론 모텔보다 훨씬 크죠. 크지만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막 5성급 호텔 이런 느낌은 아닌데. 꽤 큰 호텔을 차린 거야. 호텔을 그 여행자들 다 있는 그 거리에다가 엄청 큰 거를. 그래서 우리가 우와 하고 갔어. 근데 이 철수가 또 머리가 좋은 게. 어쨌건 얘네 한국에서 신면을 이랬으니까 한국인을 잘하잖아. 그래서 그 호텔을 갔어. 갔는데 우리도 너무 만족했어. 왜 만족했는지 알아? 철수가 딱 이제 질 때 딱 그랬대. 자기가 10년 동안 한국 낚시터에서 일해보니 한국인은 딴 거 없다. 물론 룸 컨디션 좋고 이런 거 다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와야 된다는 거야. 뜨거운 물이. 니네 해외 나가서 네팔도 내가 이제 매번 가가지고 호텔 가서 뭐가 좀 불만이냐면 이제 샤워를 하려 그래 밤에 막 찌뿌둥해서. 그러면 물이 뭐 뜨거운 물 나오는 시간도 정해졌고 뜨거운 물 잘 나오지도 않아. 근데 외국인들은 그거에 크게 불만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불만이죠. 그렇죠? 물도 콸콸 잘 안 나와. 근데 막 뜨거운 물도 잘 안 나와 그러면 또 나오는 시간도 정해졌고 짜증이 나거든. 근데 철수가 호텔을 지을 때 여기는 어쨌건 이제 나는 한국인들이 많이 올 거니까 한국인들이 많이 올 텐데 딴 거 없다. 다 좋은데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게 해야 돼. 이걸 포인트를 딱 잡았대. 그래서 얘네 호텔 가면 뜨거운 물이 24시간 쫙 나와. 그러니까 막 한국 사람들이 우리도 우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와 다 만실이야. 그 다음 년에 또 갈라 그랬더니 막 잡기도 힘들어. 엄청 잘 돼. 그러니까 봐. 네팔 사람들의 롤모델이 누굴 것 같아. 이런 철수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내가 거기서 우리나라 연봉의 10배 이상을 벌어서 그 돈으로 자금을 잘 마련해서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여행사 사장이지. 그 다음에 큰 경복궁이라는 한국인 큰 식당 운영하지. 그 다음에 큰 호텔 사장이지. 갔더니 완전히 철수는 이제 애가 뚱뚱해졌어. 원래 삐짝 말라고 그랬는데 삐짝 말랐었거든. 처음에 봤을 때 애가 뚱뚱해가지고 이래이래. 그리고 아들은 거의 내가 볼 때 아 애가 막 이렇게 뭐 하여튼 입은 옷부터 애가 아직 그 동네에서 달라 달라. 그러다 해가지고 철수. 아 철수는 이제